TV 타임즈 네, 오늘은 더마가가 아니라 안동진 비디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영민 님께서요. 더마가가 휴가 가니까 또다시 추워졌네요. 저번 휴가 때도 추위가 오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날씨를 움직이는 전지전능을 더마가이고 그걸 기억하시는 촌촌님들은 더 대단하시고요. 그러니까 휴가 가봤자 어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단톡방에 뭘 막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욕이 막... 그러니까 막 지금 따라라라 들리시죠? 아무튼 제가 그 빈자리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어제 슬기로울 정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다자TV 토론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만 하더라도 약간 언론들의 전망은 그래도 뭐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자토론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밖에서 좀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상파 중계 안 해도 좋으니까 국회나 제3회 장소에서 양자토론하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제3회? 솔직히? 저는 반반으로 봤어요. 그 이유는 어제 본방에 아니라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림이 다자토론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 안철수 이 대립 경쟁 구도가 부각이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역시 제비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생때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용을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종 후보는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다자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법원에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종은 해치지 않습니다.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토론하기 무섭나 봅니다. 해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고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후보 등록장까지 확실하게 대세를 굳히려고 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디로 남은지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굳히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여야 되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여야 사실은 구칙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TV토론이 다자로 열리면서 안철수 대 윤석열 구도가 형성이 되고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표심이 일정하게 자극을 주워버린다고 한다면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어제 청기눈설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반대는 될 수 있는 건데. 모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넘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말동님께서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청기눈설을 보셨나 봐요. 사자이다면 윤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양자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제이비가 조언을 잘해줬냐 약간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4830님은 왜 이렇게 요리조리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아예 TV토론 자체를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는 법정토론은 사자토론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확실하게 세를 굳히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법정토론은 후보 등록 마감이 이루어지고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가 돼야 TV토론이 열리는 거니까.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때는 이미 판세가 굳어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소망을 한다고 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오늘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다자토론 실무협상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 불참한다고 합니다. 어제 제이비가 말씀하셨잖아요. 초청만 하면 된다. 사실 불참하면 다른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상파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울 텐데 흥행이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사실은 또. 시청률이 나오겠느냐라는. 이런 아마 고민이 있겠죠. 아이고. 뭐죠. 어떻게 나오죠. 김은경님도 그냥 윤 빼고 삼자토론 하면 안 되나요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 주시죠. 국회 윤리특위가 어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이 세 의원 징계안을 상장하고 심의에 착수를 했어요. 이에 앞서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에 이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이 제명안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회의에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를 일방 소집했다는 이유로 추경호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의원은 어제 회의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쇄신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로 사나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저거 다 빼고 그냥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만 읽으면 민주당은 일종의 선제 타격에 나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신 문제와 관련해서 선공을 취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조건반사든 무조건반사든 방어모두를 취하도록 몰아가는 거죠. 이런 모양새를 연출한 상태에서 설 연휴를 맞으면 그 이미지가 설날 밥상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되면 되지 실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 연휴 때의 여론전용 포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추경호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걸 보면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회의 소집을 전날 군사 작전하듯 통보한 걸 문제 삼으면서도 심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방어가 아니라 공조 모드를 취해야만 여론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문제는 설 연휴 개시 전에 다른 액션이 펼쳐질 여지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상정을 했고 오늘 지나가면 바로 설 연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 연휴 때는 어제 벌어졌던 장면이 그대로 지속되는 상태에서 설 연휴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기 즉 설 연휴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선수를 뺏긴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2라운드는 설 연휴 뒤가 되겠죠. 이때부터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가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아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당할 때 피감기관 공사 특혜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1년 4개월 동안 검경의 기소가 없었고 당사자 소환도 없어서 사실상 혐의 없음이라고 하면서 도당에서 복당을 시켰던 거잖아요. 동일한 논리로 좀 제명한 처리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허구 나오면 그러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대선 여론 판세에 좋겠느냐.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틈을 민주당이 먼저 성공으로 그 팀을 해집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윤석열 후보와도 되게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고요. 그런데 언론은 또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남편이 직접 나서서 제명의 부당함을 SNS에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점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 너네 인사들도 내로남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윤미향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먼저 선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동조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제명시키고 누구는 제명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우리 당 소속은 제명 안 되고 상대장이었던 사람은 제명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비춰지겠냐라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조님께서 다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 빵꾸쟁이님은 글쎄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여론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송영길 대표의 다른 쇄신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도 관심인데 어제 송영길 대표의 뒤를 이어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런 움직임에 따라라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8.6 용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실행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8.6 그룹으로 하고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찌감치 전개 진출을 해서 3선 4선이 된 8.6도 많고 정반대로 이제 초선인 8.6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8.6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8.6 그룹이고 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 기득권 아니냐. 이렇게 되어 보면 초선 8.6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8.6 그룹 용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조율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대 쪽에서는 이걸 자중질환 내지 위선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묘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상호원도 한번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뉴스 전해 주시죠. 김건희 씨가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본인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학력과 수상내역을 추가를 했는데 2012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은과 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1996년 경기대 회화학사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본인이 직접 26일자로 업데이트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는 등판이 얼마 진짜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주목하던데요. JB는 어떤 점을 주목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의 의도, 속내가 궁금한데요. 의도. 네. 네 개의 학력사항 가운데 두 개가 지금 그간 의혹의 대상이자 논란이 대상이 됐던 거예요. 숙명여대 석사 논문 그다음에 국민대 박사 논문이 지금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숙명여대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둘째치고 국민대 박사 논문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2월 15일에 나온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더구나 업데이트한 날은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서 논문 심사 절차에 부적정한 면이 있었다라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어요.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김건희 씨가 왜 버젓이 이 타이밍에 국민대 박사학위를 제 손으로 올렸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월 15일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거는 논문 표절이고 그래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발표를 하면 그때 내릴 겁니까? 그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굳이 안 올리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민대의 표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건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거꾸로 교육부와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일부러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속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예고돼 있다면 일단 그걸 보고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본다면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왜일까? 그래서 그걸 궁금해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관희 씨가 등판을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다 언론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점이세요? 아니, 본인이 선거 전에 등판을 하려면 네이버 인물 정보에 본인 인문 정보를 올려야 됩니까? 그게 자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제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김혜경 씨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인. 그럼 이분은 네이버 인물 정보에 본인이 인물 등록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서툴러서 못 찾았다면 할 말 없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 등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언론은 다 이런 식으로 미웠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역시 제 입에는 삐딱선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등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등판의 조건인 것처럼 그리고 이 이력서 부분도 과거의 이력서에 썼다가 논란이 됐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허위의 이력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학력은 지금 이력은 바로 잡았는데 학력을 그대로 썼다면 이 학력은 맞다. 아무 문제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썼다는 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대 연구윤리원에서 표절이 맞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알로에 님은 표절로 판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국민대에서 어떤 결정을 내일지도 참 관심인데. 우리 김종인님께서도 허위 이력 다 써먹고 난 다음에 짜잔 실은 이게 진짜였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왜 이렇게 사회가 관대하죠? 이런 의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결국 김건희 씨 등판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답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부인 김건희 씨가 추가 입장 표명에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설 연휴 전후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부인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 추측 기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결정된 건 없고 그런 기사가 있다면 아마 추측에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는 같이,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하여튼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각자 저도 제 처가 하는 일에 안 끼어들듯이 제가 하는 일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의 결과가 조만간에는 드러나겠죠? 글쎄,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언론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분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겠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겠고 본인이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저 답변도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여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문 심사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수만 가지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등판의 선결 조건은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등판과 연결 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굳이 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인물 정보를 올리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주 제대로 삑딱선을 타고 있는 제이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부부끼리 서로 기사로 확인하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하도 사람들이 김건희 씨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김영대 님께서 요즘 보면 김건희 씨가 출마하는 건지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네. 제이비타임 이제 마지막 뉴스 짧게 전해 주실까요? 그러게요. 어제 오전에 생후 2개월 된 깐난 아이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4일 0시 조금 넘은 시간에 한 병원을 거쳐서 삼성서울병원에 실려왔는데 갈비뼈 골절,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은 부모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을 했는데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은 이 부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지난 18일에 불구속 입건을 해놓았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중상해가 아니라 치사. 이가 아마 혐의로 바뀔 것 같다고 하는데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이 정말로 아동학대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또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건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섣부르게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발 그게 아니길 오히려 저는 바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니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설 연휴 직전에 이렇게 알려지는지 제가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또 무서워졌습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일이 앞으로 5주에서 8주는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 딱 대선인데 아무튼 이번 설에도 좀 집콕하시면서 시선집중이 또 좋은 설득집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안동진 PD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